안녕하세요. 맥퀴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대차거래 상한이 오늘 190만조 넘게 나왔는데요. 5월달 NDA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주가 흐름이죠. 내일의 투자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의 미중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1% 넘게 다우 선물,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28, 0.32% 강세의 흐름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어떤 실적이 이번 주에 S&P500 기준으로 180개 이상의 기업들 실적들 발표가 빅테크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적 등락에 따라서 정시의 방향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지역은행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은행들의 위기가 다시 또 우려감이 있으면서 지수 하락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선물 흐름이 강세가 정규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 흐름들이 될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 한율이 이제 1336원 그러니까 4원 10원 정도 최근에 원달러 한율 자체가 계속 이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올달 FMC에서 어떤 긴축 관련되는 이야기들로 달러의 어떤 인덱스가 좀 올라가면서 원달러 한율 자체가 다시 또 약세 흐름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수급상에서 코싹 중심으로 계속 이제 매도를 최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에 이제 공매도도 많고 코싹 쪽에 어떤 이제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세가 외국인 쪽에서 이제 코싹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오늘 좀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이제 양시장에서 좀 매수를 하는 가운데 기관들은 이제 거래소 쪽에서 그 금융투자 투신 중심으로 좀 매도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락 종목 수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여 이상 정도 많았고요. 코싹 쪽에서는 2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뭐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주도주의 흐름을 이끌어왔던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이 피보나치 라인에서 눌림목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지되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지가 안 돼서 내려가느냐가 코싹 시장에서도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한 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거의 한 2주만에 처음으로 일단 갭다운 양봉이 나왔습니다. 떨어진 거는 이제 100원이 빠져서 34,000원인데 캔들상으로는 일단은 시가보다는 올라가서 양봉의 흐름이 좀 나와서 거래량은 뭐 전일보다 줄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캔들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제 그동안의 어떤 흐름에서는 조금 이제 달라져 있는 흐름들이 나왔고 수급상에서는 외국인들이 4년속으로 일단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고요. 장중에 어떤 프로그램 공매도하고 연관되는 어떤 쪽에서도 일단 보시면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인들 매수 흐름들이 나오는 어떤 그 흐름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게임들은 어제 오늘 조금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자 이 5월달 NDA 신청 재료를 앞두고 이 4월 중순에 결국 이제 두 번의 이제 볼륨저밴드 상단 태깅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결국 이제 고점 부근에 형성되는 어떤 저항대 부분들을 확인해 주면서 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서 그 이 34,000원이 중요한 것은 이 34,000원 위에 가야 사실 이제 4만원대 라인의 어떤 돌파 여부의 어떤 박스권 윗단인데 이게 아직 뭐 지지는 되고 있습니다. 시간에도 좀 34,000원이고 이 윗단으로 떨어지면 이제 34,000원, 30,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자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격을 안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못 올라간다 하면 옆으로 가야 되지 지금은 좀 내려가면 안 되는 패턴이죠. 120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이제 고점을 꺼보면 여기 이제 고점 형태가 이제 4만원 부근에서 형성되고요. 저점 부근이 이제 1월달에 2만 7천원대 그리고 이제 2월달, 3월달에 저점들을 그래도 끌어올린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상승 삼각형인데 자 이 부분에 수렴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이 결국은 5월달 이제 간암 관련되는 NDA 신청 여부에 따라서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흐름이죠. 자 오늘 기사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 특별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해보면 검색을 해보면 이 기사가 좀 떴는데 이게 이미 이제 1월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사인데 다시 있어서 한번 5월달 NDA 신청 여름에서 조금 이제 참조차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타케티드 온컬로지라고 이제 외국에 이제 항암 관련되는 전문 사이트죠. 여기에서 이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삼상 관련된에서 이 간세포암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1차 치료져 있던 바이엘의 소라페닌 관련해서 OS값을 향상시켰다는 부분에서 이 가산아부알파 전문의가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시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작년도에 임핀지하고 이제 임주도 관련된 부분 FD에서 승인을 좀 주도했던 히말리아 임상의 중심자였고 이제 뭐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전문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타케티드 온컬러지에서 인터뷰 기사에서 이 절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뭐 수술로 암을 제거하기 힘든 이 간세포 암종을 대한 1차 치료에서 이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이 소라페닌과 평가하는 삼상의 데이터 부분에서 논의합니다. 이게 뭐 1, 2분이 안되는 어떤 영상을 그걸로 좀 해보면 결국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OS 값이었죠. 이 OS 값에서 이 22개월이 나왔다는 부분 자체가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아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의 어떤 이야기 자체고 이 소라페닌과 이제 비교했을 때 뭐 PFS 값도 마찬가지입니다만 OS 값이 22개월 나왔다는 말은 굉장한 이 명확한 개선을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 기타 이제 뭐 렘바팀이라든지 소라페닌 관련되는 부분보다 훨씬 좋은 어떤 OS 값의 어떤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 22개월 생존율이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B형 간염 환자가 대다수였다. 그래서 이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B형이냐 C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 환자들이 이제 임상 대상에서 좀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질문 코멘트에서도 요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이제 뭐 극복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 아시아권이 아니라 소방구에서 이제 그런 약물에 관해서 이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그 치료법의 역할을 정해야 하는데 분명히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FDS도 지금 이제 치료 옵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를 볼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저널에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보시게 되면 B형 간암이라든지 C형 간암 했을 때 이제 했을 때 해저드 레이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보면 여러 이제 이 간암 관련되는 임상 데이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히말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와 있어요. 여기보다 사실 이제 캄넬리주만과 리부세라니 관련되는 부분에 이 해저드 레이셔 비율 자체가 훨씬 더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임상의 어떤 데이터 결과치가 학회에서 보고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상당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NDA 신청 이후에 어떤 기대감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아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흐름인데 항서제약이었던 주가 흐름들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4월달에 이제 양봉을 올봉상으로 내주면서 밑꼬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안 흔들린 흐름에서 지금 계속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한 0.46% 플러스건이었는데 밑꼬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플랫형 조정으로 유지를 조금 이제 50위안 부근에서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6.75 정도 오늘 거래량이 좀 작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컸는데 비율 자체는 이 정도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4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21일에 비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좀 높아졌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한 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훨씬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체결도 최근에 100만 주 넘게 늘어납니다만 오늘 이제 상한 거의 한 190만 주 정도 최근에 이제 뭐 4월달 들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상한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공매도가 이 바이오 쪽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올라가면서 쇼커버링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수급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한의 어떤 190만 주가 이제 어떤 의미가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어떤 어떤 흐름이죠 자 차트상으로 조금 이제 아직도 이제 5일이 평선과 20일이 평선의 어떤 지금 저항대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3일 연속으로 지난주 금요일이 지난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제 하락 추세 흐름을 하고 있는데요 양봉으로 빨리 이제 사실 36,000원대의 회복을 해줘야지만 다시 이제 본래 상승 흐름으로 가는 어떤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이 줄면서 시장 상황에서도 조금 부진한 흐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주반부에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형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